지난해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올해 7월부터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부적정하게 복지비를 수급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기초연금제도의 부적정수급자는 186건에 2,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맞춤형급여는 16건에 2,330만원이 부적정하게 수급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복지비의 부적정수급은 소득신고를 모르고 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고 복지비를 타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복지비 부정수급이 복지재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환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